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 월트스 지음, 지갑소 옮김, 이단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1장. 부자가 되는 것은 권리 사람은 자신의 정신적, 영적, 신체적,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소비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건 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타고난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그리고 그 뭔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지식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물질의 소비를 통해서 몸과 정신, 영혼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전적으로 그래서 옳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러한 욕망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그래서 올바른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에요. 돈이나 재산은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해야 생기는데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이 특정 방식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대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같은 원인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낳는 것처럼 하나의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대로 일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누구나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본의 획득은 부자가 되는 과정의 하나일 뿐인데요. 자본이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특정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본을 얻게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어도 좋고 큰 빚을 지고 있어도 좋고요. 친구도 영향력도 재능이나 수단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일을 특정한 방식대로 계속하기만 하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동일한 원인은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본이 없다면 자본을 갖게 될 것이고 좋지 않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면요. 좋은 업종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있다면 좋은 곳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요. 바로 현재에 속한 업종, 현재 입지 조건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성공을 낳는 그 특정한 방식에 따라 일을 하기 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하네요. 3장. 기회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가? 시대에 따라 기회의 흐름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전체 사회의 필요에 따라 사회가 발전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흐름에 맞서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려는 사람에게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는 법인데요.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 부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연이 가난해서 즉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전체로 봐도 사실인데요. 인류 전체는 항상 부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개개인이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일을 할 때 개개, 인간을 부유하게 만드는 특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풍부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본능인데요. 자신을 확장시키려는 것, 자신의 경계를 확대시켜서 좀 더 충만하게 자신을 표현하려는 것은 의식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항상 본성적으로 더 많은 삶과 더 충만한 기능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대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네요. 생각은 무형의 근원 물질에서 유형의 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인데요.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는 근원 물질은 생각하는 물질이어서 이 근원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라는 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하는데요.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 단계입니다. 바라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 즉 진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의 이미지대로 형상이 창조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가 생각한 형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작용시켜서 그가 창조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개념들이 왜 진실인지는 의문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실이 될 수 있는지를 따지지도 말고요. 그냥 신념을 가지고 믿으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이 신념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네요. 5장 삶의 증포 가난이 신의 뜻이라거나 인간은 가난해야 신을 섬길 수 있다는 식의 고리타분한 믿음을 모두 버려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근원 물질은 의식이 살아있는 물질이고요. 모든 것에 다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부에 살아있어서 그 자체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부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생각 역시 끊임없이 증식이 필요한데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의식도 끊임없이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배우게 되면 그 다음 다른 것을 배우게 되고요. 지식이 끊임없이 확장된다는 거죠. 한 가지 재능을 개발하게 되면 다른 재능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이 되고 싶은 자기 표현의 충동, 즉 생명의 충동에 지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배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뭔가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요. 물질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부자가 되어야 좀 더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6. 부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만약에 재봉틀을 원한다면 재봉틀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재봉틀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당신을 향해 오는 중이라고 강한 확신을 가져라. 일단 이미지 형성에 성공하면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재봉틀이 당신에게로 오고 있다고 믿어라. 재봉틀은 분명히 도착한다는 확신을 흔들 수 있는 생각이나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재봉틀을 이미 당신의 것으로 여겨라. 그럼 그 재봉틀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힘에 의해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근원 물질은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요. 이 모든 만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라고 합니다. 7. 감사하라 좋은 것들이 생길 때 감사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얻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 자세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원천과 우리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주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온 마음이 우주의 창조 에너지와 밀접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말이 설사, 새삼스럽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특정 법칙에 따라 행동한 결과 우리 것이 된 것들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러한 좋은 것들이 오는 길목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것이며 창조적인 생각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당신이 경쟁 모드로 빠져들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 계속적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희망사항이 모호하고 볼분명해서는 창조적인 힘이 발휘되지 않고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소망을 자세히 그려보고요, 바라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갖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라고 하네요.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도 강렬해서 마치 자극이 나침반의 바늘을 끌어들이듯 마음을 온통 빼앗길 정도가 아니라면요, 이 책에 쓰인 지침들을 실천하려 하는 것은 별 실속이 없는 짓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도 강렬해서 정신적인 게으름, 쉽게 살려는 아니란 따위는 이겨내고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이미지 뒤에는 그것을 실현시키겠다는, 즉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야 말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목적의식 뒤에는 그것이 이미 내 것이라는, 불구르이, 굽힐 줄 모르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움켜쥐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9. 의지력 사용법 의지력이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책찍질하는 데 쓰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특정 방법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데 의지력을 써라. 당신의 의지는 당신 자신에게만 사용하라. 그럼 그 어떤 다른 대상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마음속에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이미지화하라. 믿음과 목표를 갖고 그 비전에 집중하라. 의지력은 당신의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하라. 믿음과 목표가 투철하고 확고하면 할수록 부자가 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경쟁이 아닌 창조에 의해 부자가 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 경쟁에 의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타고 오른 사다리를 없애서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오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창조에 의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른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격려해준다. 10. 의지력 사용의 확장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위대한 목표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당신 마음속의 부자 이미지에 모든 주위를 다 쏟아라. 그 이미지를 흐리거나 왜곡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배제하라. 가난은 없다. 오직 부가 있을 뿐이다. 바로 이것이 진실이다. 자신들을 위해 준비된 부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일깨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 부자가 되어 부에 이르는 길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가 생각한 형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작용시켜 그가 창조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창조로 옮아가야 한다. 마음속에 원하는 것에 관한 분명한 이미지를 갖추고 그 원하는 것을 반드시 획득하겠다는 확고한 목표와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고수해야 한다. 목표를 흔들리게 하거나 비전을 흐리거나 믿음을 앗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된다. 11장. 특정 방식으로 일하라. 생각은 창조력이라고 하는데요. 창조력이 발현하도록 강제하는 힘이 바로 생각이라고 합니다. 특정 방식대로 생각을 하면 부자가 되지만요. 그렇다고 실천은 등 한 시 한 채 생각만 해서도 안 됩니다. 생각을 과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미지화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굳은 목적의식을 잃지 않는 것. 원하는 것은 반드시 내 것이 됨을 감사하는 마음과 신념을 가지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 자체가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줄 거라는 식으로 신비주의나 미신적인 생각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노력의 낭비며 건전한 사고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던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을 획득하게 하는 것은 행동이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취할 행동이 어떤 것이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로 되돌아가 행동을 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머릿속에서 과거는 잊어버려라. 이것은 비전을 분명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래에서 행동을 취할 수도 없다. 미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긴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될지는 그 일이 실제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현재의 일이 당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환경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맞는 일과 맞는 환경이 될 때까지 행동을 연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긴급사태에 대비한 최선의 방책 따위를 생각하느라 현재를 허비하지 마라.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신에게는 그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마음은 미래에 가 있으면서 행동만 현재에 한다면 분산되어 산만한 마음 상태로 행동이 취해짐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행동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12장 효율적으로 일하라. 그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날 하라고 하는데요.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려는 욕심에 과로하거나 무작정 일에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려고 하거나 일주일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요. 각각의 행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행동은 그 자체로 이미 성공이거나 실패 둘 중 하나라는 거죠. 모든 행동은 그 자체로 이미 효과적이거나 비효율적이거나 둘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원하는 것에 관한 분명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신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을 매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하네요. 13장. 진실로 원하는 일을 하라. 당신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적성에 맞고 즐거운 일에 종사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특권이다. 당신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의무가 없으며 하고 싶은 일을 얻기 위한 진검다리로서가 아니라면 해서도 안 된다. 과거의 실수로 바라지 않는 업종이나 환경에 처하게 됐다면 당분간은 싫더라도 그 일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원하는 일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싫은 일도 유쾌한 일이 될 수 있다. 당신과 맞지 않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해도 너무 성급하게 다른 일을 찾지 마라. 일반적으로 일이나 환경은 성장을 통해 바꾸는 게 가장 좋다. 기회가 온다면 그리고 심사숙고한 끝에 그 기회가 올바른 기회라는 느낌이 든다면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변화를 시도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 결코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마라. 창조 단계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기회가 부족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멈춰라. 마음속에 있는 원하는 것의 이미지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획득해 가고 있음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신념도 강화되고 목적의식도 새롭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에 향상의 인상을 심어 전달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당신은 발전하는 사람,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향상시키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것이다. 심지어 아무런 사업적 의도가 없이 뭘 팔려는 생각이 없이 그저 사교적인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향상의 아이디어를 전하라. 스스로 향상의 길을 가고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신념에서 우러나는 행동, 신념으로 가득 찬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향상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당신 자신이 발전하는 사람이며 남들도 발전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라. 자신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부자로 만들고 있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봐라. 자신이 거둔 성공을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그에 대해 쓸데없이 이야기하지 마라. 진실한 신념이란 자만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맡은 직책 이상의 일을 할 때 고용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는 마라. 자신을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일하는 동안에도 일이 끝난 후에도 일하기 전에도 항상 발전에 대한 신념과 목적의식을 견지하라. 그래서 상사이건 동료이건 아는 사람이건 간에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으로부터 발산되는 신념의 힘과 발전, 향상을 느낄 수 있게 하라. 사람들은 그런 당신에게 매혹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설령 현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조만간 다른 일을 얻을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신은 특정 방식에 따라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야 안을 수가 없다. 신은 당신을 돕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특정 방식대로 행동하는 한 신은 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기회들은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신이란 만물에 깃들어 있고 당신을 위해서도 일함으로 이런 기회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기회가 100% 당신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현재의 당신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에 마음이 쏠린다면 잡아라. 좀 더 커다란 기회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16장 주의사항과 결론 결코 실망하지 마라. 어떤 시기에 뭔가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막상 그때가 돼서도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신념을 굳건히 하면 실패란 그저 겉보기에만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혹시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특정 방식대로 매진하면 나중에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더 위대한 성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이 책 속에는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분명히 누구나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획득하는 분은 이들이 얼마나 확고한 비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기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정확하게 비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또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더 많은 유익한 내용들을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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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